제가 우리 현준이 초대했어.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이렇게. 현준이니까 한어색명인 거네요. 그쵸? 어디갔어 이 암번. 예?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. 뭐야 렉이 왜이래? 놀랐는데? 아니 뭐야? 어? 아리가또. 어? 야 어디갔어? 아아아아! 아니 근데 나 픽할 때 렉 걸리던데? 나 지금 인터넷 렉이 너무 심한데? 설마? 설마! 지금 다 렉이 엄청나다고 하니까. 야 뭔데 이거? 뭐야 렉 뭐야 이거 진짜? 아 저 개흥한데? 도망가! 우르프 하실 분. 우르프 하자 우르프. 형이 4분 기다려줘야 돼요, 펜. 아하. 올anda wondering다가 그냥. 아아오 어요島! 아 이상한 사람 들어왔다고 이거 피바 해. 4분 기다려야 된다고. 너 멀칙으로 메탈슬러그의 상대모사 해. 뭐 메탈슬러그? 아 진짜 도현님 메탈슬러그 상대 모사 있어야 된다 진짜. 아. 아껴 넣어야 되. 여러분 머리를 시키세요 한 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스트레칭 좀 해주고 3분 30 동안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탑으로 오세요 개꿀 착취 두 개 개꿀 착취 세 개 개꿀 착취 아악 까비 아실 수 있다 사실 현준씨랑 같이 하는 게 맞는 걸까요? 아니 너 말고 여기 문현준씨요 잘 봐라 봐드렸습니다 아 뭐야 너 못해 아니 아니 집중 안 돼요 아 렉 걸리는데 아직까지? 제가 우리 현준이 초대했어 누추한 곳에 귀하신 분이 이렇게 현준이니까 한어생명인 거네요 그쵸 어디 갔어 이 양반 예?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가 방송 중입니다 아 네 저희도 방송 중이니까 아 오케이 아니 왜 스펠 강제로 전멸 바뀌어 위치에 아으 뒤점멸 뒤점멸 뒤점멸이 있네 여기? 뒤점멸이 누구야? 뒤점멸이 누구야? 뒤점멸이 누구야? 뒤점멸? 오마이갓 네? 자 미드 보여 일단 미드에서 봐요 뭐 함 나 있을까? 바로 장전해주고 쏘세요 쏘세요? 아 그래 뭐야? 쏘세요 와 너무 맛있다 근데 나 왜 져하냐? 무한골카 좋은데? 어이 카드 왜 이렇게 잘 뽑아 무한골카 좋은데 아무도 못 잡아놔 맞아? 으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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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좋은데? 어 이거 현준이 탑트패 열심히 연습했네 하하하하 현준이 좋아 버스 받고 싶은 사람 탑 오면 돼 그럼 제가 한 번 가볼게요 아하 그쵸? 아 이 로대카이잖아 뭐야? 어어 운 타라 조이 운 타라 조이 하하 아 저 운 타라 안은 아직도 있어? 나 만동할게 종종 이걸로 할게 어 어 어 어 으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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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야야야야야야 너 박도현 어디가냐고 찌버랑 от wegen차이 뭔데 골카 나 이 사람 경험치 혼자 다 먹어 ão 나만 1 입니다 야 가자 가자 와 이거 카운터 있네 아 이거 각 보이잖아 반충아 이거야 지금인데?! 보면 죽이는 거야 아니야 공격력이 말이 안 할 어? 어? 아니 2렙 찍건데? 아 근데 2렙에 레벨.. 어.. 야 그냥 가자 그냥 그냥 렙츠 고! 살려줘요! 으악! 아 골카 안 넣어줘! 우리 2패! 야 가자 가자 가자! 가자 가자! 으악! 아 그냥 죽여 일단 모르겠다 이 앙거는 뭐야? 그니까 팀은 없으면 너 뭐 대는데 어..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데 이 친구? 안되지 스물드 이 자식 CFS 앞쏠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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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 손만 해야되는데 W 찍었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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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카점 아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한 번 빼줘 한 번 빼줘 하하하하 아니 이 사람 안써 어 실명 뺐어요 실명 뺐어 실명 뺐어 골카 뽑아 골카 뽑아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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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뭔데? 야 깨깨깨깨 안 깨깨깨깨깨깨 이거 뭐야 이거 존자야 베리어야 아 잠깐만 난 여기까지야 보일술만 해 이건 진짜 잘봐 Q풀 RW 까비 뭐야 얘 우와 데미지 봐 한 번 더 해줘 탱해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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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너풀이야 아이 킬을 못 먹어 사이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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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자리 잡을게요 와주세요 좋은데 뒷자리?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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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줘? 쇼비야 주겐 아아아아악 갈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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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왔어 아니 카르마 뭐함? 양각 다 만들어놨는데 최현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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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날려 안 날려 그냥 넣어놨어요 살려주실 분 야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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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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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보여줘 보여줘 영웅은 난세에 등장하는 법 나를 보거라 아니 근데 왜켰어요 딜이 나왔네 우와 잘하네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악 다이브 갑니다 아래 등장이요 전 이런거 못참긴 하거든요 올라프가 올라프가 아 스물드 왜이렇게 딸다니 야 맞다 맞잖아 그래그래 날아봐 아 다이브 왜 왜 키우고 가는데 어 이거 옛날 그 어 안되나고 뭐지 이거 어 뭐야 아 아 아아 에? 내 건데 왜 내가 먹지 말라 하지 네 오어어어어어 큰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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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과 제대로 걸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와 근데 울프에서 올라프하고 있네 네? 여기 아니면 이런거 해볼 자리가 없잖아요 bey왕 – 쓰러지네. – 상대권 뭐 타냐? – 상대권 탓. – 이거 뭔데, 이거? 오handed 아니 아니 익스트림 한 잔 좋지 익스트림 하긴 가볼까? 아이 나 모르겠다 그냥 안에 있는거 모르겠다 이게 바로 익스트림의 힘 여기ients 두sighs 익스트림 어딨어 아 익스트림 먹으니까 와.. 게임이 잘 되네.. 현준이 필요해? 익스트레임 현준이?